거기에 내려가면 뭐... 높지?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내가 딸이 부담 펴줄게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지야 위험해 자 어린이집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? 지야 어린이집 어디로 가는 거야? 여기! 거기야 할머니 가르쳐줘 어서 가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지야 왔어요 해봐 지야 왔어요 지야 왔어요 똑똑 똑똑해야지 지야야 벨 눌러 똑똑 저 위에 벨 눌러 이거? 응? 왜? 저 위에 벨 눌러 어제 지야 누르듯이 지야 왔어요 해 지야 왔어요 벨도 눌리고 응 벨 눌러 이거? 어 눌러 이거? 이거 눌릴까? 어 눌러? 응 나 이거 깜고 지는 거야 지야 왔어요 그래 지야 하하하하